와! 마그마가 막 올라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친구들! 그런데 큰일 났어요! 플레이지에 마그마를 통과하는 미션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와! 방탈출에 성공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미션은 이 용암 위에 있는 외나무다리 겁너기 미션에 성공해야 돼요! 과연 태민이부터 도전할 텐데 성공할 수 있을지! 으아! 마그마가 채워오른다! 태민아 조심해! 엄청 뜨거운데! 아 뜨거워! 설마 너 떨어지려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미션에 실패했네! 괜찮아! 괜찮아! 몇 번이고 도전하면 되니까 말이야! 하지만 제한시간이 얼마 없는데! 야! 태민아 빨리 나와!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준비하시고 간다! 시작!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그마가 날리고 있어요! 으! 콕 잡아! 콕 잡아! 오! 다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 우와! 오! 뜨겁겠다! 무시무시한 마그마 스펀지에 빠지고 말았네요! 그렇다면 뽀로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입! 오! 뜨거워! 앗 뜨거워! 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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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미션 통과! 태민아!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조심조심! 조심조심! 우와! 마그마가 막 올라오고 있어! 조심해! 마그마 스펀지는 정말 정말 뜨거울지도 모르니까! 하나 둘, 하나 둘, 거의 다 왔어! 우와! 따! 미션 성공! 잘했어! 태민아! 그렇다면 이 에디도 해봐야겠다! 오! 좀 무서운데? 나 뚫려! 나 뚫려! 나 뚫려! 아이고! 마그마 스펀지에 빠져버렸네! 아이고 생각보다 이거 어렵잖아 포로로랑 태민이 되게 잘한다 그렇지 균형 건강만 있고 용기가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아 이렇게 조심조심 균형을 잡고 한 발 한 발 건너면 미션 통과지 그럼 다음 미션으로 출발해볼까요 우와 이번에는 줄로 건너는 거잖아 우와 저렇게 건널 수 있을까 태민이 도전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자 이렇게 잡고 그렇지 그렇지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 밑에서는 마그마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태민아 넌 할 수 있어 우와 아이고 또 빠져버렸네 그러면 이 패티가 한번 해볼게 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자 균형을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그마에 빠질 수는 없지 내가 꼭 이 방탈출 미션에 성공할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오 거의 다 와간다 조심조심 친구들 응원해주세요 패티는 할 수 있지 패티는 할 수 있지 오 태민아 안녕 너도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 먼저 걸어갈게 하나 둘 거의 다 왔어 호이짜 미션 성공 고마워요 친구들 응원해줘서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자 이렇게 발을 올리면 된다 이거지 뒤뚱뒤뚱 걸으면서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좋은데 좋은데 더 빨리 와 안돼 아우 패티가 엄청 잘하는 거였구나 당연하지 내가 잘했다고 내가 미션 통과한 거지 잘했어 태민이의 마지막 도전 한번 볼까요 에이쿠 태민이는 실패했지만 괜찮아 우리에겐 패티가 있으니까 말이지 그럼 다음 미션을 볼까요 여기는 마그마 스폰지를 피해서 점프점프 해야 되는 미션인 것 같아요 자 진검다리처럼 잘할 수 있을지 먼저 뽀로로부터 해볼게요 오 뜨거워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오 막 흔들려요 조심조심 한발짝 한발짝 박탈출에 성공해야 되니까 한발짝 조심조심 하나 둘 오 태민이도 도전하는 건가 태민아 너는 거기에 매달린 거야 오 대단한데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점프해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다시 점프 하나 둘 셋 오 잘했어 다시 한번 마지막 진검다리야 점프하면 될 것 같은데 설마 아이고 빠져버렸네 태민아 괜찮니?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자고 자 찍찍하게 일어나서 미션 출발 오 잘했어 다시 한번 점프 우와 오 뜨겁다 뜨겁다 정말 뜨겁지 오 뽀로로도 너무 뜨거운 것 같아 오 패치도 너무 뜨거워 하지만 태민이 할 수 있어 일어나서 점프 호잇 다시 호잇 오 이제 마지막이야 잘할 수 있겠지? 준비하시고 점프 우와 마구마다 태민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히 통과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미션이에요 바로 마그마를 피하여 이 그네를 타는 거죠 그네에서 떨어지지 않고 마그마의 공격을 잘 피할 수 있을 것인지 두근두근 태근대근 우와 마그마 공격이다 태민아 조심해 마그마를 피해야 돼 오잇짜 오 괜찮니? 다시 마그마 공격 아이고 마그마 스폰지가 마구마구 던져지는 이 상황에서 태민이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요? 호잇 잘했어 그렇게 마그마를 바깥으로 던지면 되는 거야 호잇 그렇다면 이 뽀로로도 이 그네에 도전해보겠어 우와 이 밑에 좀 보세요 무시무시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죠 뽀로로는 이 그네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버치도록 할거에요 자 준비 으악 대빈이가 마그마 스폰지 공격을 아다다다 얘들아 그래도 난 버칠 수 있어 아이고 내 거야 그래도 마그마 공격을 물리치고 뽀로는 끝까지 그네에서 버텼어요 이렇게 해서 외나무다리 건너기 줄다리 건너기 그리고 점프하기 그네까지 모두 미션 성공해서 우리는 방탈출에 성공 우와 맑은 공기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